이 묘지는 더 가간이에요. 이건 저 나무하고 지적도를 하면은 저 나무 보이는 저 나무하고 여기가 일직선으로 지적도 있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기촌했을 때 이 땅이 일직선이었는데 계속 이 묘지 주인이 와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니까 함부로 알고 땅을 파들어와서 둥글게 파들어왔어요. 한 8평에서 한 10평 정도로 파들어왔어요. 그전에는 이 묘지 위에 더 이상 묘지 묻을 데가 없는데 한 4구나 더 늦게 만들어놨어요. 우리 땅 이쪽에다가 흙을 많이 쌓아놓고 둥그렇게 파들어가는 거예요. 파먹고 있는 거예요. 저 나무하고 일직선이면 여기서부터 일직선인데 엄청 파고 있어요. 그러면서 저번에 그 애초기를 돌리고 있길래 그 묘지 사러 왔어요. 아니 이것이 내가 기조를 할 때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무 땅을 모자가 날라가 버렸네 그랬더니 나보고 사올 수 없었죠? 그러면서 자기는 공사한 적이 없대요. 공사할 수 없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우리 전에는 이 묘지가 딱 묘지가 끝났는데 여기다가 한 4개 더 묘지를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. 지금 그러면서 나보고 청량하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땅들이 굉장히 넓은 땅이 이렇지 않아요? 그러면 이 청량비만 몇 백만원 들어가도 되거든요. 땅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거 악용하는 거지요. 뭐 한 평당 40만원 정도 되는 땅을 청량을 막 몇 백만원 주고 하는 것 보느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. 이거 보세요. 여기가 일직선인데 일직선인데 이렇게 많은 땅이 우리 땅이 지금 이리 들어와 있어요. 이 묘지하고 여기가 여기가 이 정도가 이 자기 땅이에요. 그런데 지금 우리 땅이 이만큼 들어왔어요. 야금야금 파서 있겠다. 허물어 가고 있잖아요. 아 아 아 아 이렇게 아무래도 그 뭐 그런 거 뭐 뭐 저기 이게 지금 일직선으로 된 거 우리 동그랗게 파서 이렇게 두글게 원을 해서 땅이 한 8평에서 10평 정도가 우리 땅이 지금 뺏겼어요. 이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이 안 무서운지는 아 무섭지 않은지 어 나보고 서울서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. 아 그래서 내가 어려서 안도에서 국민학교에서 다녔다 잠깐이지만 나도 안도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서울사람을 통해 아 아 아 아 아 참 눈뜨고 고백하는 세상이 서울이라더니 알고 시골이 더 심해요 아 땅을 눈뜨고 정말 땅을 배 가더라고요 지금 네 내용 안됐습니다.